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면접심사 결과 9명의 공천신청자 가운데 6명을 예비경선 진출자로 확정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앞으로 박민식, 박성훈, 박형준, 이현주, 이진복, 전성하 등 6명의 후보가 예비경선을 치러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9명의 공천신청자 가운데 김기순, 오승철, 이경만 등 3명의 후보는 면접심사 문턱에서 컷오프됐습니다.